자 이번에 틀린거 커밍은 좀 이따 보구요 이것도 비 호스팅도 볼 거고 자 해피가 아니라 해필리 그 다음에 리커버가 아니라 리커버리 그 다음에 위치가 아니라 됐 인조잉이 아니라 인조잉 여기서부터 보면은 됐절 절이 시작했죠 그래서 you and your family 주어고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능수동 문제가 아니었구요 여기는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 자리 그러니까 능수동 문제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됐은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데 자 as soon as 근데 그 안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he was able 그가 be able to 에서 우리 많이 했잖아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ble 은 가능한 그가 가능해지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구요 됐절 일이라 그렇게 주어 일 우리는 향할 것입니다 어딘가로 헤드 는 일형식 동사 이기 때문에 일형식 완전히 된 거에요 어 그러니까 이 됐절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데 뒤에가 완전 하죠 이런 걸 동격 절 이라고 합니다 동격 절은 관계사 절이 아니니까 위치로 바꿨을 순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2는 전치사 2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구요 recover 는 동사입니다 recover re y 자가 붙어야 명사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 여기 happily 이거 들어가야 되구요 happy 가 들어가면은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 되는데 자 행복하면서 대절해 보입니다 말이 이상해요 it이 어 그 분사 구문이 되면은 주절 주어가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행복하게도 즉 다행히도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happily 이런 거는 좀 암기도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는 시제 한번 알려주려고 will be ing 미래 진행 시제 그래서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자 커밍의 의미는 다가오는 이라는 뜻이죠 앞으로의 자엔게임 아이 역 경사가 되 installations